매탄 1, 2, 3, 4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매탄동 주신 공재한 의원입니다.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가능력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언론에서 제기된 수원시 체육회의 불공정한 관리직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의시자와 모든 시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해당 채용 의혹 및 수원시 체육회의 채용 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비장에 섰습니다.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2.4%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공정을 선택했습니다. 이는 2위인 평등과 3위인 정의를 더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 광교 복합 체육센터 관리직 임용권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.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씨가 현 이재준 특례시장 인수위원의 묵지 청년 여성위원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분야에 직접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업무보고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 질의를 했습니다. 관련 내용 질의를 했습니다. 수원시 체육회는 체육 절차, 작용 요건, 면접 절차, 인사위원회 같은 재반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쳤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후로는 별도의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. 정말 공정에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없었을까요?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. 당시 본 의원이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, 서류 심사 결과, 면접 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면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감옥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. 이에 본 의원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방가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권까지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못하고 연락만 할 수 있었습니다. 왜 그 이후로는 별도의 이의제기나 민원 같은 사항이 없었는지 수원시 체육회가 이런 답변을 했는지 알 법합니다.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 요청에도 연락만 시켜주는데 응시자들이 과연 어떤 협조를 받았겠습니까? 자료를 연락하며 자격 요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. 응시 자격은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. 첫째,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둘째,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셋째,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에는 국가기관, 지자체 공공기관, 민간기업, 법인, 개인사업체에서 행정, 경영, 회계, 전산, 홍보 등 업무 경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력 인정 범위입니까? 뭘 우연히 임기 4년을 마치고 응시 자격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. 체육관련 학사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대답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일을 1년 이상 했다면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됩니다. 였습니다. 즉,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상식적인 응시 자격입니까? 1호와 2호 조건을 무력하기 위해 3호를 무리하게 변경하려다 보니 빚어진 코미디 아닙니까? 보은 의원이 경기도에 소속된 31개 시문 체육회의 채용 공고를 거의 다 찾아보았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2016년 수원시 체육회의 일반행정사원 계약직 사무 5급 채용 당시 자격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교정하고 있어 이번 채용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. 이에 이재준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. 광교 복합체육센터 채용응시자와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당 채용의용 및 수원시 체육회의 채용기준과 절차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. 존경하는 의원님들, 부디 본 의원의 오늘 5번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